여기도 이제 뭐 먹어야 될 때 되지 않았어요? 고생했는데? 비료 다 나르고 이제. 연탄 나르고 비료 나르고. 끝. 다 된 거예요? 끝이지 그러면. 아니, 가서 봐. 아니, 너는 뭐. 다르게 세수해? 네? 아니요, 저도 뭐. 뭐야, 이건? 클렌즈 포함? 비누로 안 하고? 네? 비누로 안 해? 아, 비누로 안 해. 이서방아 진짜 피부에 신경 맛있어. 어머, 정말요? 그냥 비누로 깨끗히 닦으면 되잖아. 아유, 비누로. 다 있어도 안 해. 이것도 뭐야? 이것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 속에 있는 이 농팔물이 탁 빠져야 되나. 빨리 나와. 빨리. 그래서 요즘 부착 좀 잘생기신 것 같아요. 요즘 부착 좀. 지금 2등 하고 나신 다음부터 이제 피부에 신경 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. 요즘으로 아이크림도 되게 잘 발라요. 화장품 바구니 봐. 뭐 하는 거야 지금? 네? 몇 개를 꺼내는 거야. 네? 어? 왜 이렇게 발라? 아니, 그럼요. 이 정도는 기본이죠. 기본이라고 얘기해? 응. 그래야 노화가 덜 돼. 아니, 그래서 이 얼굴이냐고, 내 말은. 응? 특히 나는 그거 면 다고 나서 딱 한 번 하는데. 아, 지금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. 서로, 서로. 톡톡톡톡 이렇게 두들기 사용해요. 톡톡톡톡. 이렇게? 네.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해야 돼? 아니, 그런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퍼졌잖아요, 뭔가. 저렇게 두 분이랑 화장품 간 꽃을. 뭐야, 뭐. 막 나와요, 뭐. 오, 좋네요. 오, 좋네요. 오, 오. 오, 오. 그림 나오는데요? 제가 그나마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챙기니까 우연 형님같이 그렇게 안 된 건지. 아, 이 정도 관리하니까 1등을. 너무, 너무, 너무. 내가 많이 그렇게 꼼꼼하게 몇 년 전부터 이걸 해왔으면 저는 모친소에 초대를 받지를 못했죠. 그런데 그렇게 몇 년 전부터 꿈이 왔으면서도 모친소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는. 아니요. 그거는 뭐 현실의 그 현주의.